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담긴 중요한 행적을 쉽고 편하게 전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친근한 언어와 도표로 된 설명이 초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묘장스님의 신간,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를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성평등 문화, 여성의 권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결국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500년 전, 당시로선 파격적인 여성 출가를 허락하며 부처님이 제시한 8경계법, 오늘날 극복해야 할 승가공동체 계열의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현대적 결과를 나타내는,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좀 좋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남녀간에는 서로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SNS 교계 언론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묘장스님이 이번엔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란 제목의 책으로 독자와의 만남을 이었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들기까지 중요한 행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친근하고 쉬운 언어와 도표로 된 설명은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는 불교 입문서라고 묘장스님은 자부합니다.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로서 불교를 입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들이 이것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보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오직 부처님의 행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국제구호 전문가로도 유명한 묘장스님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국경 없는 세상에 관한 철학을 책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는 자리이타 정신이 담긴 3개개고 아당안지 가르침도 전합니다. 다른 분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에 집중하는데 저는 3개개고 아당안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으니 내 마땅히 일을 편안하게 하리라 그것에 대한 연장선의 삶을 살다 보니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다른 훌륭하신 분들한테는 부족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많이 깊어지고 또 이제는 좀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세심하게 살펴 초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낸 이 책은 부처님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촬영기자1호